보겠습니다 p a o p a o의 두배가 poa 다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poa 여기에는 이 세타 가 되도록 a라는 점을 잡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선 내려서 생각을 해 볼게요 oa 를 o h 랑 a 로 쪼개서 생각을 해 볼 텐데 반지름이 1 이니까 o h 는 표현하기엔 괜찮겠죠 o h 는 그 다음에 ph 도 적으면 ph 는 쌓이네 이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o h 에 ph 니까 h 랑 탄젠트 랑 자리 바꾸면 사이네 이 세타 극한 보낼 거니까 이거 뭐 분리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o a 리미트 o a 는 리미트에 o h 더하기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o h o o o o 감사합니다.